이번 시간에는 제빵기능사 실기시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가작방 트위스트, 크림빵, 풀만식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가작방에 트위스트 형이 나왔습니다 클린업 단계에 유지를 투입을 하고요 반죽은 50g이 되도록 하고 분할을 그리고 그 모양은 팔자형, 달팽이형 이렇게 두가지 모양을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클린업 단계에 놓고 믹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클린업 단계를 잘 몰라요 이게 고율배합이다 보니까 클린업 단계 하면 볼이 깨끗해지고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반죽이 한 덩어리가 안되죠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데 이걸 그냥 보시고 한 1에서 2분 정도 믹싱 하셨으면 이 사이면 이때가 클린업 단계라고 판단을 하시고 여기 중간에서 여러분은 유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잘 모르니까 여러분 계속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3분, 4분이 됐는데도 유지를 안 넣어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이중 팔자가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만 합니다 팔자형하고 달팽이형만 하는데 팔자 모양이 12개, 달팽이 모양이 12개죠 그래서 한 철판에 이렇게 12개씩 팬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예전에는 이 빵이 강력분이 1100g 이었어요 그리고 전량을 다 성형하시고 그랬는데 시간도 좀 줄었고요 시간도 줄으면서 어떤 시험장을 가면은 5분이 철판 2장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시험장은 3장이 들어가는 시험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통일을 시켜 줘야겠다 두 장이 있는 예를 들면 뭐 서울, 서울은 3장 서울 1, 서울 2 시험장은 뭐 두 장 철판이 들어간다면 이게 그 같은 서울에서 시험을 봤는데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 요즘 또 유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철판 2장에 있는 오븐에 맞추어서 두 판만 하고 나머지는 제출하라고 하자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기계는 3단 사용을 해도 돼요 반죽이 고열배합이고 다소 여러분이 볼 때 질게 느껴지기 때문에 3단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1차 발효는 40분만 하세요 40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그러죠 40분만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 발효의 점수가 발효의 점수가 1점 하고 2점이라고 한다면요 1점 하고 2점 발효가 완전히 잘 되면 2점이고 발효가 다소 안 되면 1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1점이라는 점수를 갖다가 포기하더라도 이 시간에 제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동영상에도 보통적으로 1차 발효는 이렇게 하라고 해 놨지만 이걸 다 지키다 보면 이 시간을 여러분이 지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1차 발효 40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발효실에 가서 계속 발효실 문을 열면서 손가락으로 막 찔러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고서 남들 다 분할하고 있는데 혼자만 열심히 50에서 60분 고지곳대로 발효를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것이 정석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이 시간 안에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 점수를 잃더라도 40분만 여러분은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분할을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또 많이 소요가 돼요 성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만약에 제가 시험장에 가서 이 시험을 본다면 저는 50분을 할 겁니다 60분도 하죠 완전히 발효가 될 때까지 왜냐하면 저는 여기 분할하고 성형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충분히 이 시간에 만들어내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40분만 발효할 것을 권장합니다 밀어 펴서 팔자는 한 25cm 정도로 밀어 펴고 달팽이는 한 35cm 40cm 정도로 밀어 펴 가지고 성형을 하고요 이 성형은 좀 연습을 해야 되죠 끝난 다음에 결합물 칠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형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이 덧가루가 우에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덧가루 제거도 이제 결합물 칠을 하면서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이 결합물이 이렇게 수분이 공급이 돼 있어야 2차 발효도 잘 되고 빵이 구워져서 나왔을 때 색이 윤기가 있고 아주 그 맛깔스러운 갈색이 나기 때문에 구워져 나온 후에 물 칠 안 하고 하고는 여러분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하고도 되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가지고 하시면 돼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그러면 트위스트형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크림빵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크림빵으로 제가 제빵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제가 97년도에 이 크림빵을 시험 보고 제빵 자격증을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이제 재과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쭉 있다가 제가 이거 시험 보러 갔을 때 제가 학교를 시험 보러 갔는데 제 제자들하고 같이 갔어요 제자들 제자들 12명 제자들 나를 포함해서 12명 제자들이 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학교 한 교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한 명이 떨어지고 11명이 합격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이제 시험 보러 갔더니만 시험 감독 선생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얼굴을 아니까 그때는 조금 좀 여유가 있어 갖고 이렇게 그 살짝 옆에 와서 뭐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웬일이세요 시험 보러 오시고 그랬더라고요 자격증 따로 왔습니다 그랬어요 뭐 제가 그 인맥으로 합격한 건 아니고요 실력으로 합격했죠 제가 92년도에 92년도 부터 이제 제가 제빵 시험 감독을 했었으니까 또 얼마나 그 이전에도 많은 그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맥으로 합격한 건 아닙니다 아주 높은 실력으로 우리 제자들하고 전부 다 합격을 했어요 제가 가르쳤으니까 제자들을 다 합격했죠 자 크림빵 반달형은 충전물을 넣지 않는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충전물을 넣지 말고 제출하라 그랬어요 여기 넣지 말고 제출하시오 제조하시오 했는데 요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반달형 나와서 크림 충전하나요 하는데 예전에는 충전해서 제출했는데 요즘 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반달형은 그냥 제출하시면 돼요 또 물어보는 게 이 남는 반죽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데 그런 거 절대 공짜 하지 마세요 남는 반죽은 항상 감독위원이 앞에 제시한 철판 위에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앞에 준비된 그릇에 남는 반죽을 모두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자꾸 댓글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그 사소한 것은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 발효 40분만 하라 그랬어요 특히 여기에서 남는 반죽을 제출하시오 하니까 여기에서 24개만 분할을 하고 반죽을 제출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분할은 모두 하는 거예요 분할은 왜냐하면 분할하는 시간을 또 점수해서 보기 때문에 분할 시간을 보기 때문에 분할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 다 하고 남는 분할 된 채로 남는 것을 제출하는 겁니다 중간 발효 후에 성형 시 모양을 타원형으로 잡아서 다시 밀어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크림빵은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밀어 놓잖아요 그러면 하나 밀어 놓고 크림 넣고 성형하고 또 하나 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보통적으로 3개나 또 실력이 있으면 6개 아니면 12개 이것을 쭉 다 이렇게 밀어 펴 놓고 여기에 크림을 넣습니다 헤라를 이용해서 크림을 넣는데 처음에 30g만 측정을 하세요 처음에 30g만 측정하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눈으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그 정도 양을 넣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저울에 달면 또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밀어 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접어요 반으로 반으로 접어서 접기 전에 크림 충전하는 거 요거는 여기에다가 결합물을 이렇게 발라주면 물칠을 해주면 좋죠 잘 접착력이 좋겠죠 이게 물칠을 하면 접착력이 좋습니다 물칠을 뭐 여러분 안 하셔도 되는데 하는 편이 이렇게 접었을 때 반을 접었을 때 아무래도 접착력이 좋겠죠 잘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고 나갖고 여러분들 여기 자꾸 요거 두 개가 뭉쳐져야 된다 요거 꼬집어요 모양이 안 삽니다 손으로 눌러 갖고 요쪽 부분을 전부 다 손으로 눌러 꼬집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거 그냥 덮어 놓고 그냥 덮어 놓고 누를 때 어디로 누르냐면 제가 동영상에서 여기를 눌러 줘야 돼요 그럼 여기가 살짝 이렇게 튀어 올라옵니다 여기가 누르니까 이쪽 끝부분이 튀어 오르겠죠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손으로 여기를 눌러 주고 살짝 그냥 눌러요 결합물칠 했으니까 살짝 여기만 누르면 서로 다 붙을 거 아닙니까 꼬집어 갖고 만두 빗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 다섯 군데 이렇게 한 1cm 정도 깊이로다가 자릅니다 그런데 이제 반달형을 할 때는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놓을 때 반달형은 접죠 이게 아랫부분이고요 아랫부분이 이걸 갖고 와서 이렇게 덮을 때 덮을 때 위에 부분이 살짝 아랫부분은 위로 가게끔 아주 살짝 위로 가게끔 해서 올라오도록 해서 접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제품이 나왔을 때 요렇게 아랫면도 있고요 윗면도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반달형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같은 두께로 이렇게 접어 놓게 되면 나중에 나왔을 때 아랫부분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윗부분이 이렇게 뒤집어진 이런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요거 여러분 2차 발효 끝나면 자꾸 흔들어 보는데 흔들지 마세요 열심히 그렇게 그 발효를 해 놨는데 흔들면 충격을 주어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상태를 보고서는 이런 판단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요 여러분 최종 제품의 3 그 3분의 2 정도 컸을 때가 되는 거죠 나머지 3분의 1 은 5분에서 5분 스프링으로 크기 때문에 그걸 갖다 잘 판단하는 거지 흔들어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크림 충전한 거 크림 충전한 거는 조금 덜 발효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발효 시키면 요것이 찌그러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태를 보고서는 한 오븐에 같이 구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구워야 된다 하면은 아니면 요것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먼저 굽고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요거 먼저 굽고 한 판을 먼저 굽고 나중에 반달 모양을 또 먼저 굽고 해야 되는데 요건 가르쳐 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단 그냥 같이 넣는데 같이 넣는데 먼저 반달 모양은 사실 조금 먼저 꺼내서 뭐 한 예를 들게요 한 2 3분 밖에 놔뒀다가 그 다음 거 꺼내서 오븐에 같이 넣도록 하세요 두 개를 그러니까 조금 더 반달형은 조금 더 발효를 조금 더 시키라는 얘기죠 더 시켜서 만들어 놓고요 그럴 것 같으면은 요거를 먼저 성형하는 게 좀 더 좋겠네요 요걸 먼저 성형을 해 놓고 나중에 크림 충전하는 걸 나중에 성형하면은 어느 정도 맞춰질 것 같습니다 발효 시간이 2차 발효 시간이 구울 때 충전문이 들어간 거 또는 앙금빵 소보루빵 이런 거는 윗부를 180도씨에서 굽습니다 그런데 충전물이 들어가지 않은 트위스트라던가 이런 그 지금 반달형 이런 거는 200도씨에 구워야 되거든요 안 맞죠 서로 온도가 근데 같이 구워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여러분이 190 위에 놓고 상태를 봐가면서 색을 보면서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나와서 특히 충전물이 들어간 크림빵 이 크림빵 같은 경우는 충분히 냉각을 시켜서 제품을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문식빵이 나왔습니다 풀문식빵 같은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 확격율이 확 올라가죠 좀 더 만들기 편하죠 보시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개량시간 점수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량을 예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런 데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했죠 배 앞에 시험을 봤었는데 좀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이 개량을 하고 나면 개량을 하고 나면 감독 선생님이 두 개 내지 세 개를 체크를 합니다 하나 둘 세 가지 정도 이제 체크를 해 줘요 그럼 체크를 했을 때에 여러분이 요거를 잘못 따라 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100g을 개량을 했어요 그릇 무게를 잘못 따라 가지고 100g 했으면 감독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점수를 안 줄 겁니다 그러고 다시 개량해서 하세요 해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요걸 이제 84g으로 다시 개량을 해서 반죽을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물을 갖다가 여러분이 물을 개량을 할 때 물은 좀 그 확인을 다소 좀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812g 개량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또 그릇 무게 잘못 계산해 갖고 1000g을 개량했다 반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죽이 질어지죠 질어지면 어떡하죠 그냥 집에 가셔야 됩니다 밀가루 더 달라고 해도 안 져요 그래서 그 재료 개량 후에는 밀가루를 안 준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 재료는 공급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반죽이 질다 그러면 그냥 하시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집에 가시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개량을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식빵 식빵은 저울배합이니까 2단으로만 반죽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고는 3단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1차 발효 역시 여러분 한 40분 정도만 하시고 그 대신 여러분들 중간 발효는 충분히 해야 돼 중간 발효 충분히 해야지 밀어 펴기 하고 이럴 때도 쭉쭉 밀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적게 해도 중간 발효 많이 해주면 훨씬 좋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 개를 하나 만들어서 성냥하고 그러지 말고 세 개를 밀어 펴 놓고 말기를 해야 됩니다 밀을 때에도 제각각에 어떤 사람은 요만큼 밀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납작하게 완전히 가스를 빼고 이러는데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다 적당히 가스 빼기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너무 단단하게 말지 마세요 보통 너무 세게 단단하게 말아요 그래서 발효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이 말았으면 이쪽 부분을 꼬집잖아요 꼬집으면 반죽이 다 찢어져요 나중에 다 찢어진 게 나옵니다 제품에서 그래서 적당한 힘을 주어서 말아 줘야 되고 반죽이 다 만들어지면 펜에다 놓고 손으로 한번 주먹으로 눌러 주죠 이렇게 눌러 주게 되면 동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눌러 주게 되면 조금 반죽이 서로 이렇게 안정화 될 거에요 모서리 쪽에 안감 반죽이 눌러 주므로 인해서 조금 더 이쪽으로 반죽이 가게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겁니다 틀 아래 1cm 정도로만 발효 시키는 거에요 뚜껑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보통 산형 식빵은 1cm 펜에서부터 1cm 위에까지 발효 시켰는데 이거는 뚜껑을 닫아야 되므로 1cm 밑에 왜냐하면 뚜껑을 닫다가 여기에 긁혀버리면 안 되죠 반죽이 그래서 1cm 밑에서 반죽을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다시 여기에서 중요한 건 5분 동안 발효실에 넣어야지 사각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거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으면 이 책은 제가 2003년도에 저술한 책인데 옛날 책이죠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분할 무게는 풀몬 펜의 용량을 감안하여 결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적 개선을 해야죠 이거 분할 무게는 틀용적 나누기 비용적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뭐 비용적은 4.0이고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러지 않고 이걸 감독선생이 그날 얘기를 해 주죠 300 지금 여기선 310g 개량한 거예요 310g 개량을 하세요 분할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랬는데 그랬는데 여기 그때는 이렇게 대식빵 이었어요 이렇게 4개 들어갑니다 4개가 들어가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이게 이제 변하면서 이게 이제 변하면서 이렇게 됐죠 250g으로 250g으로 분할하셔야 하니까 사실 조금은 그대로 했을 경우는 조금요 각이 잘 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덮고서는 다시 별포 3개 줄게요 자 발효실에 한 5분 정도 다시 넣어 놓으세요 그래야 사각이 좋으니까요 자 굽기를 하겠습니다 에 따라서는 아랫불 색깔을 보고 30분 구우니까 15분 후에 170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윗불 세게 나죠 아랫불 190도씨 놓을 수도 있어요 조금 색이 30분 정도 돼 갖고 보고서는 어 약하네 그러면 빨리 불을 올려야 됩니다 밑에 불이 약할 것 같으면 올려서 최대한 30분 이상은 구워야 되고요 이게 크기 때문에 안에까지 수분이 빠지려면 3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색이 진한 갈색이 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30분 지나고 나면 뚜껑을 살짝 열어보세요 살짝 열어보면 이 옆 색깔이 보일 겁니다 색깔이 갈색이 잘 났는지 보고 충분히 갈색이 난 다음에 꺼내시면 돼요 꺼낼 때는 아래위 꽝꽝 쳐서 충격을 준 후에 뒤집어서 빼시면 되죠 그래서 윗부분이 이게 조금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냉각 하실 때는 여기에 아랫부분으로 가게끔 이렇게 안정되게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안정되게 식빵을 냉각 해갖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케이크 2 2 1 2 1 3 2 5